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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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LG전자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LG전자가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7 씽큐 씽크를 내세워 인디 뮤지션들의 숨은 명곡 알리기에 나선다. 26일 LG전자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갖췄지만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디 뮤지션들의 연주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 뮤지션은 인디밴드, 보컬리스트, 피아니스트 등 12개 팀으로 현재까지 20개의 영상이 공개됐다. LG전자는 이달 말까지 7개의 영상을 추가 공개해 LG G7 씽큐의 고성능 마이크와 고해상도 카메라 성능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겠다는 포부다. 사진 제공 LG전자 실제로 LG전자가 공개한 인디 뮤지션들의 연주 영상은 전문 음향 장비나 촬영 장비 없이 LG G7 씽큐 마이크와 카메라만으로 제작됐다. LG전자는 LG G7 씽큐의 탁월한 멀티미디어 성능을 알리는 동시에 실력파 인디 뮤지션들을 대중에 소개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누리꾼들의 호응과 관심도 뜨겁다. 보컬의 숨소리까지 담아내는 고성능 마이크와 연주자의 감정선까지 보여주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색다른 감성을 전달했다는 평가다. 영상 제작에 참여한 인디 뮤지션 가을 방학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음색이 이렇게 밝고 깨끗할 줄은 몰랐다며 LG G7 씽큐와 함께한 녹음은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LG전자 LG G7 씽큐는 전문 음향 장비에 버금가는 고음질 녹음 기능을 갖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제품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두 개의 고감도 마이크가 풍성한 소리 정보를 수집해주고 수집된 음성 신호는 LG G7 씽큐만의 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거쳐 깨끗한 소리만 남게 된다. 후면 카메라는 초광각과 일반각 모두 1600만 화소가 적용돼 다양한 장르의 영화 느낌 그대로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LG 전자 안병덕 모바일 마케팅 담당은 완성도 높은 LG G7 씽큐만의 차별화된 기능들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고객들이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